엄마가 읽어주는 성경동화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 5살 박준우입니다 저는 유치부 7살 박준우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동화 들려줄게요 자 같이 보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매일 기도했어요 왕은 지혜로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한편 다니엘을 미워하던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어요 왕은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두 나에게만 절해야 한다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법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으로 던져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요나 보자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닌의 외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그만하라고 말해라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쾌르르 쾅쾅쾅쾅쾅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우지끈 배도 거의 부서지고 말았어요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던 요나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요나가 소리쳤어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닌의회에 가서 소리쳤어요 큰 물고기 아니라 고래 아니야? 큰 물고기래 닌의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끝 다니엘과 요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서 모두 만나요 안녕 안녕